간단한 문제죠. 다음은 어느 위험성 분석 및 평가 도구 기법에 해당하는 건가? 이 문제는 위험성 평가 기법은 회사 안전관리론 보다도 회사 안전경영론에 더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봐보죠.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파악과 위험성을 계산하기 위한 하향식, 하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인 방법이죠. 이런 분석법으로 수용도, 나무죠. 나무가지, 그림형토로 표현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석방법이 간단하고 비교적 쉽게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결함수죠. 결함수. 이렇게 나무죠. 자,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 말은 하향식 방법이죠. 이렇게 연역적. 결함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하조프, 그 다음에 이제 사건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많죠? 그 다음에 AB, 유언분석, 그죠? PHA, 그죠? 이런 거.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문제를 풀 때는 무지물데 쉬워요. 이것은 제가 케이스 문제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산박사고와 관련된 부분, 그죠? 각종 사고와 관련된 부분 매치시켜서 한 열한 가지 위험성 기법이 있죠? 그걸 다 사사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 더 많이 알 거라고 믿습니다. 뭐, 여기서는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결함수, 그 다음에 원인 결과 분석, 체크리스트, 그죠?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그죠? 비용 편익 분석 방법,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뭐, 왓이프, 그죠? 많습니다. 이런 거. 그럼 구조화된, 그죠? 면접법, 뭐 이런 것들 공부했기 때문에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 문제는 케이스형, 이 네모 박스를 케이스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분석 방법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한 방에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예비 위험 분석이 뭐냐 하면은 몰라. 그 다음에 결함수 분석이 뭐냐 하면 몰라. 하주프가 뭐냐 하면 모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사건 수, 분석 방법,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사례를 다 들여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사례만 가지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한 방에 끝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지나면은 이 박스가 케이스형 문제로 나온다 이거죠? 그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 방법인가를 물어보고 아니면 이 케이스와 관련된 분석 방법으로서 타당한 것을 쓰는 것인가 하고 그걸 또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문제를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죠? 모르면은 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